안녕하세요 부양나무붕입니다. 5월 9일 난초여행 126회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니었습니까? 난초가 폭풍성장하는 그런 계절이죠. 이때까지 저희 부양에서 난초여행을 즐겨 보신 분들은 폭풍성장 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하고 뿌리가 잔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분주 받으신 분들이나 조금 구하신 분들 조금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부양에서 추구하는 그런 곡을 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저희들이 한번 1년간 길러가는 가정을 공유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요는 아스코센터룸 저번에 우리 요거 판매 방송에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개발해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판매 방송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나갔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올해는 꽃피는 사이즈만 나왔고 내년에는 좀 큰 계체에서 꽃이 잔뜩 피었을 때 저희들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또 저희들은 계속 오늘 난초여행 20, 126회차 그죠? 이런 거 즐겨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부양에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 갈 것이라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감히 짐작을 해 보셨으면 알겠죠? 그죠? 오늘 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또 판매 방송도 있습니다. 내일 판매 방송을 할 거예요. 판매 방송을 하면서 오늘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난초들은 저희들은 요 시기에는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말리는 편이라 가지고 보통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조금씩 물을 주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난초가 자라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물은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길려라 하는 것보다도 아니십니까? 이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양에서 이제 부양에서 제가 무풍이 그렇게 많이 가르켜 드렸어요. 물을 어떻게 주라 어떻게 주고 영양을 어떻게 주라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가르켜 드리면 잘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꽃 색상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죠? 부양 방식대로 잘 안 따라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가르켜 드린다 해도 아니십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수준은 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자 본인이 저희들이 어떤 기르는 방식의 기준점을 잡아 드리면 그걸 각자 집에 덕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니시면 터득을 하셔야 될 거에요. 터득을 하시면 아니십니까? 그냥 바로 아니십니까? 그 하는데 난초가 자라면 자라면 바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물을 바로 주시는 것 같아요. 뿌리가 내리고 신화가 내리고 1년 농사 만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아니십니까? 조금은 건조하게 길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래서 저래서 난초 죽일 일이 있나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아니십니까? 한번도 죽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아니십니까? 이미 부양의 방식들을 해 가지고 잘 따라 오셔가지고 잘 따라 오셔가지고 성과를 꽤 좋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이라서 했는데 정말 이때까지 잘 따라 오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안한다면 난초는 누가 많이 길러 보고 누가 많이 죽여 보는 사람 사람만이 아니십니까? 그 난초 비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비법을 알게 되는데 설마 농장에서 다 가르쳐 주겠나? 저희들이 모든 걸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한번 봐 보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바짝 물을 안 줘 가지고 입 한번 봐 보세요. 바짝 안타까울 정도로 아니십니까? 말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 시기에는 조금 건조하게 기르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양에는 이렇게 각자 조금 조금 현명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고 그리고 또 이래 가지고 다음에 물이 오는 날 물 조금 주시면 주시면 아마 조금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래 가지고 요 시기에 5월달 6월달만 안 있습니까? 잘 해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 저희들 정말 안 있습니까? 뭐 이때까지 저희들이 유튜브를 상으로 그렇게 잘 말씀드렸던 거 한번 봐 보세요. 신화살은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개체가 안 있습니까? 건강한 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 부양의 카페 이벤트를 해 가지고 요거는 하나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부양 카페 해운들만을 위해서 5월에 가정의 달 해 가지고 기념으로 물방울 아닙니까? 그죠? 물방울 페를라 추첨 그죠? 이벤트를 해 가지고 추첨성을 해 가지고 요걸 하나 하나를 추첨 해 가지고 로또식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독자님만 구독자님만 아니고 카페해운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주 금요일까지니까 아니겠습니까? 부양의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요거 페를라 물방울도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별 동영상 관계없이 그죠? 저희들이 이 시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도 아니습니까? 참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비가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제가 주라 이런 말을 못했는데 잘 따라 하신 분들은 결국 안 있으면 잘 따라가 성공하셨을 거예요. 신화가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요 방송을 잠깐 보신 분 보시고 잘 길러가지고 옆에 동료 분 또 다른 분들하고도 잘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난처를 잘 길러 난처에 부강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난처에 대한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 공유를 해서 내가 낸 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거는 없고 오직 내 나인을 따르라 그죠?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는 것들 쳐다보면 요즘 많이 불미스러워요. 그렇게 보면 어느 카페에서도 이래가지고 있던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카페에서도 그런 걸 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취미를 갖다가 남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취미는 취미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난처를 감상할 때 마음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참 제가 입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이 보면 이게 왜 난처를 기르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조금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난처 기르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꽃을 보는 예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아니겠습니까? 난처를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마음도 아니겠습니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이 난처를 아름답게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세계 난처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선두주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양에도 더욱더 발전되는 부양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쳐다보면 난처가 자꾸 도마리가 많이 된다 그러는데 도마리가 많이 되는 건 저희들도 도마리가 많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는 꽃과 신화 신화에서 성장 리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물조절을 잠깐 잘못하면 도마리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건조하게 한번 길러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절대 도마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난처 여행 그죠? 126회 난처 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판매 방송 즐겁게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처 여행 126회차 지금까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봄을 지나 여름으로 오는데 조금 불쾌하더라도 옆에 하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모든 게 아니겠습니까? 순조롭게 잘 될 겁니다. 아무지로 오늘 난처 여행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